반갑습니다. 코리아스코시티비 서동사입니다. 먼저 프린스 라켓 리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홍콩 여행기도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또 여러가지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 일단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쪽을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다음 카페에 스코시 라이프 카페하고요. 용인시 스코시 연맹 카페에 서동삼의 스코시론이라는 코너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코시론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다고 하고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스코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스코시장에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레슨 받을 때도 한 달이 참 못되게 레슨을 받고 바로 게임을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은 늘리고 싶고 또 잘 치는 사람하고 게임을 하면 매번 지고 하니까 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조금 조금씩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쳐볼까 저렇게 쳐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도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드라이브나 드롭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으니까 저 혼자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물이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잘 되더라 생각해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내가 게임을 할 때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의미로 스코시론이라는 거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다듬어서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코시라이프나 용인시 스코시연맹 카페에 연재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조금 센터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서 스코시를 접하시고 또 배워나가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아무래도 본인의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분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은 라켓 손잡이를 어떻게 잡나. 라켓 손잡이 잡는 방법을 처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라켓 손잡이죠. 제가 좀 비틀고 뒤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 목이 잘 나갑니다. 라켓 손잡이 쥐는 요령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주위에 이게 많아요. 흔한 걸 수는 없는데 제 주위에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는 이 라켓 손잡이의 디자인 자체가 라켓 회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단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라켓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 끝에가 조금 더 라운드를 많이 줘서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 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타원형 처럼도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게 헤로우 라켓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프린스는 어떠냐. 제가 그때 리뷰할 때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디자인에서 약간 더 옆에가 눌린 약간 더 타원형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헤드를 예를 들자면 헤드는 헤로우 라켓 손잡이 모양보다 약간 더 끝에 머리가 각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별로도 손잡이의 기본적인 단면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딱 잡아봤을 때 분명 더 나한테 편한 라켓 손잡이 모양이 있을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타고감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 라켓 손잡이의 단면 모양도 라켓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손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면적이 넓은 걸 찾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또 여자분들이나 손이 작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손에 딱 맞는, 좀 여유 있게 맞을 수 있는 라켓이 라켓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켓 손잡이 잡는 방법, 라켓 손잡이 잡는 요령 기본적인 요령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손을 이렇게 V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를 시킨 다음에 이 라켓 손잡이에 이 면적을 네모라고 봤을 때 이 모서리 되는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되는 부분을 라켓 손 V자 모양 있는 곳과 이렇게 맞닿게 만드는 거죠. 맞닿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잡는 게 아니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맞닿게 만들어서 가볍게 져지는 방법이 라켓 손잡이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약간 수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닌 약간 사선으로 라켓 옆면을 지그시 눌러주게 되는 거고요. 오른손 검지 모양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띄어서 약간 구부린 상태로 검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엄지손가락을 잡은 반대편 면적을 지그시 누르는 형태가 되겠죠. 왜 이런 형태를 잡고 진행을 하냐면 백핸드를 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받쳐줘서 라켓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포핸드 때는 이 검지손가락이 옆면으로 라켓을 이렇게 밀어주는 고정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손잡이를 이렇게 안 잡냐? 라켓 손잡이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잡게 되면 라켓이 움직일 때마다 유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정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세우게 되고요. 왜 그러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잡지는 않냐? 그러면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을 두 개를 다 세우면 라켓이 빠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리게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올렸을 때는 백핸드 쪽이죠. 이제 엄지손가락이 백핸드 쪽을 받쳐주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백핸드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반대쪽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포어핸드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검지를 세웠을 경우에 반대죠. 검지를 세우고 엄지를 내리면 극단적으로 포어핸드를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백핸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컨트롤과 파워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는 사선으로 두 개를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리고 싶다. 그럼 내리셔도 돼요. 내리시고 백핸드 분명히 드롭도 좋고 파워도 충분히 나온다. 그럼 내리고 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게이머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라켓을 이렇게 잡는 거는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또 이렇게 사선으로 잡지만 어떤 분들은 이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잡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잡으면 뭐가 좋냐. 완전히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검지도 사선이기 때문에 백핸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요. 포핸드 같은 경우에도 위로는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사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냐.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포핸드가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 포핸드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려서 잡는 게 저한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럼 이렇게 잡는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2005년도 쯤에 그때 전국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계시던 김재춘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상위 클래스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상진 선수가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치는 것이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잡으면 손을 이렇게 주먹 쥐는 것처럼 꽉 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포핸드 파워는 이렇게 약간 좀 올리는 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라켓 손잡이를 잡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빼먹은 거는 이렇게 라켓이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으면 좁은 면 중에서 이 V 표시를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쪽에 넓은 면하고 좁은 면 사이에 모서리가 있다면 모서리 보이는 쪽에 오른쪽 바깥 면이 아닌 왼쪽 면을 잡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잡으면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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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지 않아도 백핸드 포핸드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안쪽 모서리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모서리보다 약간 더 옆면에 가깝게 잡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더라. 그래서 그렇게 잡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봐서 맞는 걸 잡았으면 그렇게만 잡고 치면 되냐? 그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쳐보니까. 이유는 뭐냐면 포핸드를 칠 때와 백핸드를 칠 때 분명히 편안하고 중심이 되는 각도가 있을 텐데 어깨도 사람 몸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눈의 어떤 시선에서 한쪽으로 벗어나 있고 그리고 그 라켓 모양도 지금 가운데를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고 치면 백핸드는 예를 들어서 잘 되는데 포핸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쓰는 방법은 백핸드는 라켓을 콕을 하라 그러면 이 옆에 팔뚝 옆면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콕을 시켜준다 그러죠. 손목을 꺾어서 손을 비틀면서 치면 이 안에서 원심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을 세게 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포핸드는 약간 지금 옆에 쪽으로 이렇게 잡는 게 컨트롤이 좋아지고요. 백핸드는 이 손등 있죠? 손등 쪽으로 이렇게 꺾는 게 백핸드 쪽에는 조금 더 저한테 컨트롤하기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핸드를 칠 때는 콕을 이렇게 잡고 치고 백핸드를 칠 때는 이렇게 손등이 팔뚝을 향하게 이렇게 잡고 백핸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공을 칠 때 어떻게 치는 것이 파워도 잘 나오고 컨트롤도 잘 되느냐를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선택이 되었으면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순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라켓 손잡이를 잘 잡는 방법을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 자세에서 드라이브를 이렇게 치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공이 잘 나오고 파워가 잘 나오는지 콕을 한 상태에서 손목을 바깥쪽 안쪽으로 바꿔가면서 치다 보면 딱 맞다는 느낌이 나는 곳이 점점점점 생길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백핸드를 칠 때는 그런 콕 모양을 하고 테이크백 손을 뒤로 젖히는 테이크백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게 연습만 되면 그 다음에 공은 쉽게 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켓을 잡는 모양과 손목을 콕 하는 형태가 초보자들한테 중요하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맨 처음에는 라켓 손잡이를 기본으로 사선으로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콕도 손목을 꺾기 편한 쪽으로 먼저 한번 꺾어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콕만 잡고 손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잡으면 되냐?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라켓 손잡이의 아랫면이나 쪽이나 위쪽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크기가 크지 않지만 상당한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힘이 세다 그러면 아래쪽을 잡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내가 힘이 좀 약하다 이러면 위쪽을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공간이 적더라도 아래쪽을 잡으면 스윙 폭이 커지겠죠. 스윙을 일정한 속도로 하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위쪽을 잡으면 무게중심 기준으로 봤을 때 원심력이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헤드가 좀 빨리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빨리 헤드를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는 몸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한데 파워는 좀 적다. 그런 분들은 좀 짧게 잡으시는 게 라켓 스피드를 더 빨리 낼 수도 있고 모자란 힘을 라켓 스피드로 내서 파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잡는 게 유리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나는 무게도 나가고 아니면 스윙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대신에 힘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래쪽을 잡으실수록 좀 더 강한 파워가 나오죠. 스윙 스피드가 느려도 헤드를 크게 돌리기 때문에 파워가 더 나오는 거죠. 공을 드라이브를 쳤을 때 조금 더 세게 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뭐겠어요. 기본은 중간이죠. 기본은 여기 아래 라켓을 보시면 아래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볼록 나온 부분에 손에 바닥을 붙여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손 바닥 이 끝선이 이 라켓 끝선과 거의 맞거나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이 근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여자분들은 파워가 모자라다 보니까 위에 부분을 잡고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거나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래쪽을 잡는 게 유리하실 거고 힘이 모자라거나 스윙 스피드를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을 잡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그 사람의 힘 그리고 스피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위치에 따라서도 위아래를 나눠서 잡기도 해요. 일반적인 드라이브를 칠 때나 이럴 때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무리 밑에 쪽이었더라도 뒤쪽으로 공이 몰렸을 때 뒤쪽에서 바운드가 작은 공을 치게 될 때는 뒤를 잡았으니까 스윙 반경이 커지고 그러면 벽에 맞지 공에 맞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떡하냐면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짧아졌기 때문에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스윙 반경이 작으니까. 또 헤드스피드도 빨라지기 때문에 공을 처리하기가 좋겠죠. 더 정확한 컨트롤로 더 어려운 공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으면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이래서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머리도 없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라켓 끝머리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잡고 있던 공간에서 위로 올려서 잡아서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불안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공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렇게 라켓 손잡이 하나만 가지고도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스쿼시를 칠 때 얼마나 내가 애착을 가지고 연습하냐에 따라서 이 라켓 손잡이 하나 갖고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지금까지 라켓을 어떻게 잡고 어떤 스윙을 해왔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잡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잡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올바른 방법 한번 찾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을 찾으실 때는 나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쳤지만 이렇게도 쳐볼까 저렇게도 쳐볼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하는 게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를 본인이 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운동 능력은 다 다르죠. 그런데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스쿼시라는 종목은 나에 대해서 잘 알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저죠. 운동신경이 엄청 안 좋았던 사람이고 군대에서 자살골을 하도 넣어가지고 축구도 열애가 되었던 사람인데 스쿼시를 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실력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는 시간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쿼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스쿼시론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연습의 중요성이거든요. 이 글의 항상 끝에 제가 다는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연습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좀 더 좋은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연습만이 살 길이다. 마스터그룹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